자원보호 서비스 한국 이콜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콜랩은 300만 고객이 신뢰하는 자원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물, 위생, 에너지, 테크놀로지 및 인간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자원을 보호하는 서비스 분야의 세계적인 리더입니다. 세계 곳곳의 푸드, 서비스, 식품 가공, 호텔업, 헬스케어 및 석유가스 산업의 고객이 이콜랩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하여 환경을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합니다. 외국계 기업 이콜랩은 자연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운영을 실현하고자 고객사 역시 지속가능성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콜랩은 건물 및 시설, 화학, 처리 공정, 식음료 가공 처리, 푸드 서비스, 디테일로 나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산 폐수 처리, 가공, 공장 세첩 및 소독, 티슈 및 타월, 보드 및 포장제까지 세계 170개 이상의 국가에서 총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여 고객의 사업을 지원합니다. 물은 적게 들여서 환경을 보호하면서 깨끗하고 완벽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콜랩의 특징입니다. 170개국, 300만개의 거점에서 4만 9천여 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약 100년의 시간 동안 특허만 9,400개 취득했습니다. 이는 고객사들이 운영 효율성을 향상하는 종합적인 솔루션, 데이터 기반 통찰력, 현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것들입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다수의 유명 브랜드의 이콜랩과 함께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분야바나 연구자, 과학자, 기술자, 규정 담당자 및 기타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 향균 디스펜싱, 모니터링, 개인 및 환경 위생, 고분자, 개면 활성제 등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와 같은 섬세한 서비스를 통해 이콜랩은 성장해 왔습니다. 이콜랩은 세계를 보다 깨끗하고 안전하며 건강하게 만든다는 가치관으로 인류와 중요 자원을 보호하면서 성공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물과 위생, 향균 기술 및 서비스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을 기업의 비전으로 삼고 있으며 고객의 성공이 이콜랩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콜랩은 1981년 한국에 설립되었습니다. 벌써 40년째 한국 기업들이 환경을 지키는데 노력해왔습니다. 약 10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외국계 기업으로서 상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자유양식이 국영문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이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국 이콜랩 취업을 준비 중이라면 더 이상 혼자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레이주메이크 취업 컨설팅에 무료로 상담 받아보세요. 리주메이크는 합격을 위한 국영문이력서 작성부터 면접준비 그리고 연봉협상을 통한 최종 합격까지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취업과 이직의 길로 이끌어드립니다. 취업식까지 합격식까지 신입부터 경력직 그리고 임원진을 위한 1대1 맞춤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리주메이크는 외국계 기업 취업 사이트 잡포스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외국계 기업 정보와 채용 정보가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 위주의 자동차는 우선을 구입시켜주세요. cor 배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